벌써 뭘 생각하는 거야? 어디는 뭐가 나... 어? 안녕하세요. 저는 신림에 사는 곽지은이라고 합니다. 마포구 사는 최호빈이라고 합니다.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아니요.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.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보십시오? 무조건 섹시함이 겸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. 섹시한 게 좋습니다. 저는 탁구가 서비스 준비할 거예요. 어떻게 할까요? 탁구요? 기대되네. 남녀가 공을 튀겨 컵에 넣는다. 컵 아래 적힌 미션을 수행하거나 질문에 대답한다.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한 잔을 마신다. 안녕하세요. 예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잘생기신 것 같아요. 지금부터 모든 신상 정보는 비밀이고 방안으로 진행해주시면 음... 먼저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. 왜 그렇게 지었어? 일하는 곳에 닉네임이어서 음... 일하는 곳에서 돌쇠라고 불려? 음... 그러면 난 마님으로 할게. 네... 오... 별쯤 언제 타고자요? 강하네. 아... 좀 차네. 귀엽네. 음...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음... 별명으로 야하게 에냉시하기. 내가? 너한테? 응. 내가 돌... 운 찢어줄게. 돌! 돌쇠야. 쇠. 쇠가 딴딴하네. 어때 인정해? 어... 어깨 인정해. 끝! 네 이 거야. 간다? 응? 되게 좋아하는데? 가장... 마음에 드는 부위에 뽀뽀. 원해? 아 뭐... 너 봐. 선택하는 거지. 너 솔직히 이거 연습하고 왔지? 이거 어떻게 연습해? 뭔데? 상해 탈이 오케이. 원해? 아 뭐 못하면 마시는 거지. 아 뭐 못하면 마시는 거지. 어 아니야. 난 할 수 있어. 으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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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스러워? 으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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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가장 하고 싶어? 나는... 지금? 음... 우리 카메라 좀 꺼도 돼. 으흠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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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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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. 으흠흠. 오. 어. 뭐. 우리 돌스의 마지막 경험은 언제야? 으흠흠. 으흠흠. 언제지? 막 어제인 거 아니야? 으흠흠흠. 으흠흠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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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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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분명 연습했어 이거. 아 이거 어떻게 연습하냐고. 끝났지. 너 잘해? 좀 하지. 뭘? 알잖아. 뭐 낮이든 밤이든 잘해. 나는. 으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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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건가요 이거? 으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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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를 안고 스쿼트 다 줍게. 으흠. 난 가능하지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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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. 다섯. 오오. 으흠흠. 안 힘들지? 돌쌰야. 그치? 아 진짜 가벼. 그래. 오오. 생크림 먹기? 생크림? 일단 목걸이를 좀 넘기고. 아 왜 왜 목걸이를 왜 넘겨. 아 나 다이어트 중인데.. 벌써 먹을 생각하는 거야? 아니.. 어디는 뭐가 나왔나.. 어.. 이거 되나요 이거? 아무 때나 생각 없잖아 어때 돌쇠야? 먹고 싶어? 괜찮겠어? 응 난 괜찮아 할 수 있어? 응 결혼 할 수 있어 이거 괜찮아? 어 괜찮은데? 이렇게.. 갑자기 잘 안 돼? 갑자기 잘 안 돼? 오.. 이거 좀 궁금하다 근데.. 가장 최근에 본 야동은? 근데 뭐.. 믿지 않겠지만 나는 야동을 안 봐 시간이 아까워 어.. 마지막은 언제야 그럼? 작년? 진짜로? 아니지 작년에 봤자 한 달 전이잖아 최근 언제 봤어? 나 어제 봤어 어제? 어제 왜 봤어? 나? 외로워서 상이탈이 상이탈이 기대가 됩니다 펌핑.. 아니 진짜.. 난 surprise 4000 깜짝 너 어깨 되게 넓구나 덜쇠야 ú 감사합니다 많이 пров pan 진짜 결국 gent er 어쨌든 내가 역전했네 어차 나한테 역전 당한 소아미 봤다. 봐준 거야? 생크림만 먹고 정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먼저 신선 뭔가 뭔가요? 나는 24살이고 이름은 곡지은이야 그렇지? 응. 너는? 25살이고 이름은 최호빈이고 지금 트레이너하고 있어. 끝나고 운동하러 가? 응 나랑 응 나랑? 난 다 좋아해 운동 뭐든지 응